공평호 안녕하세요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시장경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 두려움은 고객이 찾지 않는 겁니다 가게도 그렇고 온라인 사업자도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객이 줄어드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위협적인 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공습으로 창사 이래 최고의 수준의 위기에 봉착한 기업들 이야기와 아울러 그 의미 또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 공습 현재 상황은 어떤가 최근에 뚜렷한 경향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상파와 종편 뉴스 시청률은 크게 떨어지고 대신에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세상 소식을 접하는 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예 온종일 마음에 드는 유튜브 방송을 털어놓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관찰은 통계 수치로 증명이 됩니다 유튜브 사용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달에 258억 분 정도가 유튜브 사용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50%가 증가한 것이 2019년 6월입니다 1년 2개월이 지나서 388억 분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유튜브가 50% 정도 1년 2개월 만에 더 많은 시간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른 미디어가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또 유튜브 월활성 사용자수 MAU 월활성 사용자는 월간 방문 순 사용자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앱의 중요한 성과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 월간 방문 순 사용자수를 월활성 사용자수라고 자주 사용합니다 이 사용자수를 보면 2018년 6월 달에는 2,70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달에는 3,271만 명 정도로 12%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고객군으로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기타 앱의 사용 시간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유튜브가 388억 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 225억 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153억 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42억 분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하고 네이버를 합쳐서 378억 분이니까 유튜브에 10억 분 정도 못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인기는 최근에 저의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 시간 점유율을 보면 유튜브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8%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국내 업체인 옥수수라든지 아프리카 TV라든지 그 다음 틱톡 같은 것이 각각 2%씩 차지하는데 그 추세도 점점 점점 국내 업체들이 줄어듭니다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유튜브는 2017년도 11월달에 전체 시장에서 83%를 차지하고 2018년도 5월달에는 86%를 차지하고 2018년도 11월달에는 86%를 차지하고 그 다음 2019년도 5월달에는 89%를 차지합니다 점점 점점 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브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위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업체에 조금 종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튜브를 쓰면서 유튜브를 그냥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 모드를 이렇게 다루면서 정말 아주 체계화되어 있다 더 이상 나무랄 수 없을 정도로 잘 조직화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그 조직화된 체계를 전 세계로 상대로 해가지고 운용하는 그런 기술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가 그러면 선전하는 이유, 자꾸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신뢰도가 승부를 갈랐다고 봅니다 지상파와 종편의 신뢰도가 지나치게 친정부 위주의 방송에 치중되면서 신뢰도가 하락하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사람들의 할금 지상파와 종편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4차 산업혁명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각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지배적인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에 꼭 맞는 그런 미디어가 유튜브 방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지상파와 종편은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콘텐츠를 대량 생산합니다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학벌이 아주 높든 낫든 간에 모든 사람이 9시 뉴스를 같이 보는 것이 모두와 똑같은 방송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한번 보시죠 유튜브 역시 지상파나 종편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가 제 방송을 미국에 계신 교포분도 듣고 캐나다 교포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계신 나이가 좀 드신 분도 듣고 젊은 분도 듣고 익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다양한 유튜브 방송들 가운데 자신의 취향이나 피로에 꼭 맞는 것을 골라서 듣습니다 고른다 선택한다 선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 방송은 준 맞춤형 서비스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콘텐츠 경쟁력이 성불을 가릅니다 지상파나 종편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나 아나운서들은 작가가 만들어준 대본을 스크립트를 통해 보면서 읽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만드는 유튜브 방송은 완전히 다르죠 대부분의 대본을 방송을 진행하는 전문가가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지만 이 방송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책을 쓰는 것처럼 대본을 다 만들고 그 대본을 자신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의 의미라든지 교훈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깊은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은 점점 자신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귀하고 시간이 아주 아깝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신의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오락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적인 요소도 있고 동시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학습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지상파와 종편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유튜브 방송들 가운데는 정보와 오랍과 학습을 잘 이렇게 병행해서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경우들이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증가 상황은 어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유로 이용자 수는 2018년 6월 달에 63만 명이었습니다만 2019년 6월 달엔 184만 명을 증가합니다 무려 192%가 증가합니다 사용자층은 20대가 38%, 30대가 31%, 40대가 15%, 50대 이상이 17%입니다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로부터 점점 더 나이가 든 부모 세대로 넷플릭스의 사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넷플릭스가 약진을 하게 되면 국내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들 IPTV-OTT라고 하죠 그런 사업자들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LG유프로스 등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맞서기 위해 가지고 국내의 케이블 방송들을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누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힘은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해 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를 세계적인 유통망을 갖고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단가는 훨씬 싸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국내 업체들이 만만치 않은 그런 적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디어 환경만 보더라도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대를 잘 읽고 항상 미래에 눈길을 두고 변화와 변신을 거듭해 나갈 때 승리하는 쪽에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lubs